야 진아! 나 좀 봐봐. 어때? 양아치 같지? 문신한 거야? 아니 초등학생이 대체 왜? 우와 늑대야 진짜 머리에 뭐가 든 거야. 너 진짜 이상해. 머리에 뭐가 든 거야. 텅텅 비었네. 이건 말이야 진짜 문신이 아니야. 시간이 지나면 지워지는 해나란 말씀. 아휴 귀인 아빼! 너 지금 이게 무슨 짓이야? 아니 편성 교무실로 따라와! 문신이로 따라와! 나도 왜 이래! 따라와! 아 싫어요. 너 가자. 난 필요 없어 이러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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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하하!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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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마니 자냐?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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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벽해! 하하! 재밌겠다. 그럼 한번 시작해볼까?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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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줄게!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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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 마리아! 아빨리 씻고 샀어 이뿌! 아 치워줘요! 흑으으으으으으으, 흑으으으으으으으으으음... 어? 오빠가 잘해! 오빠가 잘해! 근데 고발이 진짜 웃기게 생겼다! 와야! 저만 같다! 야! 증거 있어? 야! 증거 있냐고! 야! 저 폭발해! 내가 한 거 아니거든! 그럼 어떻게 된 거야? 그럼 말이야! 껌먹고 판박이 붙였니? 아니! 아니라고요! 이게 어때? 잘 먹었습니다! 먼저 올라갑니다! 어머니! 아버지! 저 폭발해! 땅이처럼! 저게! 가라! 가라! 아이고 뭐야! 아이고 뭐야! 저 폭발해 완전 재미있네! 밤엔 엄마 아빠도 문신 시켜드려야겠네!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잘 어울리세요! 웃기다 웃기야! 소스도 고소하고! 우리 가족들 얼굴도 고소하네! 고소해 그냥! 고숩다! 들기름 같은 것들! 김니야! 솔직히 말해! 네가 그랬지? 증거 있어요? 어? 내 아빠야! 내 아빠까지 저 폭발해 버린다네! 우리 집은 남 앞에고 저 폭발해 버린다! 나 출근해야 되는데! 진짜 큰일 났네! 나도 오늘 학부모 모임 있는데! 이러고 어떻게 가! 그럼 이거 제가 먹을게! 아... 잉여 회사에서 나왔습니다! 이번에 저희 회사랑 계약하시기로... 뭐? 잉여 회사는 이렇게 협박적으로 계약을 하나? 우리 회사는 폭력에 굴어지 않는 떳떳한 회사일세! 우리 회사를 얼마나 무시하면 잉여 회사에서 자네 같은 깡패를 보내놔! 아... 아니 그게 아니라요! 제가 그 깡패는 아니고 그냥 평범한... 계약을 뒀던 걸로 하세! 잉여 회사랑 교류하는 일은 둘만 다시 없을 거야! 나가주실게! 아... 아니... 제발 한 번만 계약 좀 해주세요! 이거 저희 애들이 그린 거라고요! 나가라! 아... 네... 아 그래서 이번에 우리 영수가 그 수학점수가 80점을 드디어 넘겼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 어? 우리 엄마? 여기... 에? 아... 안녕하세요! 그게 이게 다 사연이 있어가지고... 어? 아... 저도 모르겠는데 아마 우리 아들이 장난 같은 거 친 게 아닌가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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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약속이 있어서 먼저 가볼게! 어? 어? 나도... 같이 벌 일이 생긴 거 같아가지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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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사람들 초팍인가 봐! 무서워! 아... 우리 그래도 그렇지! 애한테 문신을... 이거 경찰에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니야? 어? 우린 저런 애 낳지 말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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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아... 부끄러워... 닝의맨 가족 회의를 시작한다! 아버지! 어머니! 아무리 생각해도 김이야가 그런 것이 확실합니다! 아... 제 생각도 같아요! 우리 집에서 유일하게 리아만 문신이 안 생겼잖아요? 그리고... 다행히 피부과 가보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워질 거라고 하더라고요! 응! 내가 오늘 회사에서 얼마나 창피를 당했는지! 아휴! 회사를 짤리뻔 했다니까! 니아 이 녀석을 그냥! 으흑! 아빠! 이건 복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빠 때문에 저는 조폭 말이라는 이상한 별명이 생겼다고요! 나도 오늘 학부모 모임에서 얼마나 창피를 당했는지!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우리 가족 보고 조폭 패밀리라고 한다고요! 음... 나에게도 방법이 있어! 모두 모여봐! 스쿨스쿨스쿨스쿨! 속닥속닥속닥! 그래!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늘을 복수하는 거야! 나이스 아이디어! 응! 응! 넌 죽었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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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됐다! 아이! 세수하러 가야지! 어? 리아야! 응? 세수할 시간이 어딨어! 아이! 지각이야! 빨리 학교 가야지! 어차피 지각이면 그냥 세수를 하면 되잖아! 아니! 그냥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리아야! 얼른 가자! 응! 야! 아니! 위자가 있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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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아야! 한 명 다 갔다 와! 냄새 풍이다! 헤헤! 뭐여!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뭐야? 히히! 헤헤! 흐흐흐흐 흐흐흐흐 오우 징그러워 어우 진짜 별걸이야 어우 어우 탈도 닿기 싫어 따라와 어? 어? 다들 뭔가 이상하네? 왜 다들 나를 보고 이상한 말을 하는거지? 응? 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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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녀 통과! 아악! 야야 가까워지 마! 너 얼굴이 그렇게 생겨! 어? 오지 마! 어? 오지 마! 어? 뭐 싫어? 아 내가 어때 있어? 네 얼굴이랑 몸뚱아리 좀 봐봐! 저건 뭐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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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게 뭐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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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좀 이쁘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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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냄새 심하면 어떻게 알았지? 어? 어? 야 친구아? 진짜 고하긴 하는데? 꼴 좋다! 내 잉크 가져가더니 자기 얼굴에 똥이나 그리고 있고 어? 몸뚱 이게 뭐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라고! 이거 꿈이야! 아니야! 아니야! 이거 꿈이라고! 으어! 어어어어어